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대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선물주는 산타가 지은 선물주는 산타의 주식투자 시크릿입니다. 부제는 8천만원 종자돈으로 124배의 수익을 올린 투자고수가 되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천만원의 종자돈으로 8년만에 100억원의 자산을 이룬 제아의 주식투자고수 15살부터 주식에 관심을 갖고 증시와 기업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다. 20살 이후에 생긴 수입은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많은 개인투자자가 그렇듯 저자 역시 여러 차례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8천만원으로 2억원을 만들면 다시 1억원으로 미끄러지고 어렵게 3억원을 모았다 싶으면 또 2억원으로 줄어들길 반복하며 좀처럼 자산이 늘지 않았다. 저자는 자신의 문제점을 찾다가 종목 선정방법과 마음가짐이 주식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투자원칙을 찾은 이후 저자는 빠른 속도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장 퇴사 후 8년 나는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부자 마인드 제2장 투자 그릇을 키우니 비로소 자산의 교기가 커졌다. 투자 마인드 제3장 주식시장의 상식과 틀을 깨자 수익률이 올라갔다. 제4장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아닌 사고 싶은 기업을 찾는다. 제5장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시장의 행간을 읽는다. 제6장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 제7장 부자의 길은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1장과 2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3장 이후에는 제가 투자하는데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빠르고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구독자분이 추천을 해주신 책인데요. 제가 1장과 2장은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제3장 부터도 도움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책이었고요. 제6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종목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서 산업을 선정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제1장 퇴사 후 8년 나는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퇴사 후 8년 나는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가난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서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로버트 기오사키가 쓴 이 책은 당시 부자 아빠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몇 번이나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이는 경험을 하며 책을 다 읽고 나니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돈과 부자의 개념을 다시 진지하게 성찰해보았고 이는 제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세이노라는 필명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된 한국판 부자 아빠 칼럼도 제 생각과 실행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책 한 권 구입해 읽을 돈도 없던 젊은 시절에는 거의 매일 서점에 들러 한두 시간씩 서서 책을 읽었습니다. 좌절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고 반드시 이 가난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꼭 부자 아빠가 되어 내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고 주변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삶을 가르치겠다. 이 굳은 결심 아래 저는 부자가 되고자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부자의 꿈을 키워갔죠. 틈나는 대로 읽은 책에서 제가 얻은 것은 아주 많지만 그 중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 돈, 삶을 대하는 제 생각과 자세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좋은 영향을 준 글은 아주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로버트 기오사키의 책과 세이노이 칼럼 그리고 김승호 회장이 쓴 김밥하는 CEO입니다. 저는 저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과 교훈을 주는 여러 인물의 인생을 보며 그들이 걸어간 길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라면 적어도 자신 뿐 아니라 인연이 닿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들과 좋은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 얻은 것 중 두 번째는 제 인생과 미래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저는 제가 원하던 것을 대부분 이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목표한 것을 이루는 방법과 현명한 투자 방식을 알아냈습니다. 현재 자산이 약 100조 원에 이르는 워렌버펫은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던 20대 중반의 훗날 자신이 큰 부자가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외형상 제 처지는 딱할 지경이었으나 미래까지 힘들고 암울할 거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지요. 그 확신을 밑천삼아 저는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매주 대형서점에 들러 좋은 책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 제가 꼭 닮고 싶은 사람들의 조언을 되새기며 꿈과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해야 단단해지고 여물어 갑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스스로 찾고 배우고 다져가야 합니다.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잘될까 어떻게 해야 수입이 더 늘어날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로지 제가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만 궁금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인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칼럼을 수없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인색이 바뀐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왜 나머지 많은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결과는 마찬가지지만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애초에 제 말을 귓등으로 흘리고 추천한 책이나 칼럼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읽기는 하되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는 부류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려면 냉철함도 필요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커다란 힘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냥 정석으로 갑시다. 우선 롤 모델을 정하고 그들이 인생 DNA를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을 가장 빠르면서도 저렴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독서입니다. 내 진짜 종자또은 간절함이었다. 알고 있다시피 꿈을 꾼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보다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으면 당연히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우선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때 초 베스트셀러였던 자기개발서 시크릿은 긍정적인 생각과 간절한 믿음이 만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면 그것이 이미 내게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유발하고 이를 현실화하도록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간절함이 행동의 추진력을 더해준다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크릿의 힘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크릿의 힘을 믿고 실행하면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꼭 이루고 싶은 것을 매일 100번씩 외치며 간절하게 생각했습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아 빚을 잔뜩 짊어진 채 이자만 내고 있을 때도 빚 없이 1억원이 있으면 좋겠다를 매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 생긴 뒤에는 입버릇처럼 내 자산은 10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0억원을 성취한 뒤에는 50억원 그 다음에는 100억원을 매일 생각하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외쳤습니다. 매 순간 꿈을 생각하면 자신의 행동과 계획도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삶의 패턴과 자세도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꿈을 이루는 3가지 조건 1. 매일 100번씩 크게 외칠 정도로 원하는 꿈을 되새기는 꾸준함 2. 꼭 이 꿈을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 3.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하루에 100번조차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그 사람이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앞서 걸어간 부자를 동경하십시오. 잘 사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의 방식을 추구하면 자신도 그 자리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 가치관, 마음자세 등이 그들을 닮아가면서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비슷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번씩 되뇌이면 삶이 그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동시에 닮고자 하는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결국 자신도 그 사람을 닮아 꿈을 실현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룬 모습을 상상하며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시각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설령 행동을 하더라도 불평분만에 휩싸여 간신히 꿈지럭거리는 수준으로 움직이는 탓에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움직여 좋은 결과를 낼 확률도 높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굳이 많은 사례를 들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삶을 돌아보면 제가 과거에 백번씩 외치던 것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던 일이 결국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막연히 꿈만 꾸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제 모습은 과거에 제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제가 지금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이 결정할 것입니다. 원하는 꿈, 갖고 싶은 것, 자산의 액수를 정확히 말하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로 살아가겠다고 외치십시오. 분명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단 말과 애침에 머문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결과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행동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느꼈을 때 투자하지 않으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은 고사하고 뒤처지고 만다는 생각 하나는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2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 50에서 60만원을 벌며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몽땅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어쩌다 좋은 기회를 잡아 예상 외의 수익이 생기더라도 여행을 가거나 평소 사고 싶던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을 쓰지 않고 다시 투자를 했죠. 한 방울의 물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바위도 쪼갤 수 있는 것처럼 투자의 물꼬를 단 한 번도 막지 않은 저는 어느새 1억원이 넘는 빚도 다 갚고 100억원 수준의 자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나 처음엔 크든 작든 종잣돈으로 시작합니다. 제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8천만원으로 시작한 원금이 1억원이 되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 내게도 1억원이란 현금이 생겼구나. 숫자를 보고 또 봐도 꿈만 같았습니다. 장고를 보면서 숫자 1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었는지 헤아리며 보고만 있어도 마냥 행복감에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요? 살 필요 없습니다. 장고가 풍성하면 저절로 행복해지니까요. 자산이 10억으로 늘어났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저는 한동안 그 기쁨을 혼자서 누렸습니다. 가족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이룬 저를 스스로 축하하고 미래의 더 큰 불을 꿈꿨습니다. 여기에는 제 나름의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지만 내심 배가 아픈 게 사실입니다. 아내에게 장고를 보여준 것도 현금 자산이 70억에서 80억원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력은 부분적으로 기여할 뿐 성공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지식에 앞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갖춰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투자 지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의 총량과 깊이를 아무리 늘려도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부자로 가는 길에 필요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저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봅니다. 아무리 부를 많이 쌓아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졸부에 불과합니다. 제 2장. 투자 그릇을 키우니 비로소 자산의 크기가 커졌다. 주식 함부로 권하지 마라. 저는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뿐 아니라 가까이에서 챙겨주고 싶은 친인척에게도 주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아예 하지 않았지요. 제 지식을 나눠줬다면 지난 10년 동안 그들도 함께 수익을 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주식 투자를 할 그릇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블로그나 책으로 주식을 접하는 사람은 투자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투자 위험을 감수할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그릇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그 그릇을 조금 넓혀주고 다듬어주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고 본 것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주식을 고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혹은 원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잃지 않고 법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보통 10년에서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령 운이 좋아서 5천만원으로 돈을 불렸더라도 다시 1억원에 도전하다가 5천만원을 유지하기는커녕 자산이 4천만원, 3천만원으로 점차 줄어들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저 역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투자자의 투자 그릇 크기가 자산 증가분만큼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돈만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큰 돈을 손에 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탕진하고 불행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의 투자 그릇은 여전히 작아 아직 큰 돈을 담을 정도가 아닌데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해 흘러넘치고 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 즉 아직 그릇을 키우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분해 넘치게 받을 경우 이를 주체하지 못해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기 십상입니다. 자산의 크기를 키우려면 먼저 경험과 내적 성장으로 투자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그릇이 작을 경우 흘러넘쳐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사실 저는 처음 10억 원을 만들었을 때가 가장 깊었습니다. 그때야말로 제가 정말로 부자가 된 것 같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때만큼 들뜬 적이 없었죠. 지금은 당시보다 많은 자산을 운용하지만 마음이 들뜨거나 흥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덤덤하게 자산을 운용할 뿐이죠. 자신있게 강조하건대 난이도 높은 돈 버는 기술에 도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 즉 그릇 크기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릇 크기를 키우고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하죠. 기본적으로 마음 그릇이 커져야 지식과 경험을 담아내는 그릇도 함께 커져 관리할 수 있는 액수가 커집니다. 투자 그릇을 키워야 자산도 커진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목만 잘 찾으면 된다고요? 남보다 싸게 사면 장땡이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잘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요? 틀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그런 것은 극히 일부 요소에 불과합니다. 책을 100권, 1000권 읽어도 혹은 주식 투자 경험이 10년이나 20년 쌓여도 대다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식 투자는 일률적인 어떤 공식에 따라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까요? 제게 돈이 많아져서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쓸 기회가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으로 밀어보건대 투자 그릇을 키우는 포인트는 진정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바라는 이타심입니다. 평소 좋은 마음으로 타인이 잘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곧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입니다. 삶은 놀랍게도 좋음이 좋음을 불러옵니다.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좋은 마음으로 행동하면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에서 내 행복을 찾으면 자신의 그릇이 커져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담으면 결국 자신도 행복해지고 더 많은 부도 쌓을 수 있죠. 어떤 기술이나 아이템, 투자 종목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제는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힘을 보태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자신의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기본 밑바탕, 즉 마음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와주니가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면 진정 큰 부자가 될 기본 인성을 갖춘 셈입니다. 주식 공부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시선은 더 넓고 넓어야 한다. 투자 지표나 재무상의 숫자만 보며 계량적 지표에 빠져 과거와 현재만 보고 분석한 셈이죠. 주식은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현재 보이는 계량적 지표에 너무 몰입할 경우 커다란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영광을 누린 기업일지라도 앞으로 어려워지면 주가는 내려갑니다. 상당히 많은 투자자가 과거와 현재의 결과물인 지금의 지표나 숫자에 빠져 미래의 예측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미래를 본다고 해놓고 눈으로는 퍼, PBR, 지난 분기 실적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올 분기 실적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는 회사의 과거와 현재 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량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온 숫자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추진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그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회사가 속한 산업의 전망이 밝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앞으로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투자, 돈이 따라오는 투자 저는 사업과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고자 덤빌 때면 생각과 달리 돈을 잃기 일수였습니다. 오히려 돈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로 투자했을 때 많은 돈을 벌었지요.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투자 원칙을 세웠고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해 다짐을 했습니다. 제 첫 번째 투자 원칙은 이것입니다. 선물 주는 산타의 투자 원칙 1. 반드시 원금을 지킨다. 주식 투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오른 워렌버펫 역시 같은 맥락의 투자 원칙을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첫째 원금 지키기, 둘째 첫째 원칙 따르기. 이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기 바랍니다. 1. 이 회사는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가? 2. 투자 수익이 날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회사인가? 3. 지금이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을 통째로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몇백원, 몇천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려는 자세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 결국 증권사의 배만 불려줍니다. 알다시피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워렌버핏이 말하는 원금을 지키는 투자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투자하는 기업을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하되 기업이 원금을 지켜줄 만한 곳인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주가가 한없이 올라갈 때도 반대로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따져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성과가 저조하거나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더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고 흔들리면 절대 안됩니다. 항상 자기 원칙을 꽉 붙잡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겸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식하고 실행에 옮겨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말은 소소하게라도 원금이 불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과 수익이 계속 복류로 쌓이며 놀라운 숫자의 자산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해 덤벼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원금을 지키는데 집중해 투자에 임하다 보면 점차 많은 자산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주식을 할 때는 반드시 투자 원칙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절대 스스로와 타협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내 투자에는 가족의 생사가 걸려있다.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달리오가 두려워하는 것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잊지 마세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로 20조 원의 개인 자산을 보유한 레이달리오 회장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큰 불을 잃은 비결이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분산 투자도 하고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한 덕분에 불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투자라거나 새로운 종목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전히 투자가 어렵고 주식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조사하고 확실한 회사, 안전한 회사를 찾아 투자합니다. 제 두번째 투자 원칙입니다. 선물 주는 산타의 투자 원칙이 언제든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저는 이 투자 원칙을 지켜왔고 언제든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자세로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했습니다. 즉 언제나 두려움을 지니고 투자를 했지요.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겸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주식은 잘될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겸손하게 행동해야 자산을 지키고 어려운 시기도 큰 손실 없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음 기회를 잡아 롱런할 수 있죠. 투자할 때는 2번 투자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 모든 것을 거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잘못되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가족마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박이 아니라 안전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판단이 틀릴 가능성은 없는가?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안전마진이 있는 기업인가? 투자할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임하십시오. 그러면 어지간한 회사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었는데 실적을 내지 못하는 바이오주나 이상한 회사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회사가 나와 내 가족의 생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내 가족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을까? 이들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구주식에 과감하게 투자해도 좋습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주식만 했다 하면 잘 모르는 회사의 주식을 덥석 매수합니다. 제 기준에서 이러한 매수는 전 재산에 대출까지 얹어 처음 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막을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투자할 때는 내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회사라서 제3자가 인수를 제한할 정도로 매력적인 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평생 딱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골치 아프니 주식 투자를 딱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생 딱 20번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떤 회사에 투자하겠는가? 원앤버펫이 말한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아두거나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분명 주식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식 투자는 종목을 잘 골라 잡는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또 관심이 가는 종목이 조금 하락했을 때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파는 식의 투자를 할 경우 단기간에 꽤 많은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시세 차이기로는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와 사업에서 투자금을 잃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맥을 완전히 잘못 짓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여야 하고 주식 투자는 회사를 인수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입니다. 즉 돈을 벌려는 자세로 접근하는 탓에 다들 투자금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해당 회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투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생의 마지막 투자라고 생각하거나 인생에서 딱 20번만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기면 어중간한 종목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 공부를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책 활용법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는 지혜가 더 값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책을 읽어도 실제 주식 시장에서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책은 책일 뿐 그것이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 대단한 노하우나 기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위에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초보자는 주식의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일단 서점에 가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읽기 쉬운 주식 책을 두세 권 구입해 읽으라고 합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배경 지식을 넓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끝까지 손에 놓지 않고 읽을 정도의 편한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투자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짚으라는 의미로 투자의 대가들이 쓴 책을 권합니다. 물론 이 책들은 초보자에게도 유용합니다. 주식 투자 기본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랄프 웬저의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필리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획기적인 투자기법이 있지 않을까 하며 주식책만 뒤적이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세상을 깊이 바라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역사와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찰력 있게 내다보는 눈을 갖출 수 있습니다. 주식에는 수학처럼 정답을 찾게 해주는 공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을 잘 차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손흥민 선수처럼 공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니듯 경험자의 몇몇 노하우로 모두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공을 잘 다루는 일은 부단한 노력과 타고난 감각 등이 어우러져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에도 모든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 투자지표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 책의 내용을 참조해 산업을 고른 뒤 회사를 찾고 그 회사를 인수한다는 생각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제가 엄청 흥미 있게 읽었던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핵심만 간추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제가 주식 투자에 정말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간략히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치평가가 아닌 비즈니스 평가를 알아. 어떤 회사를 분석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재무재표와 차트 흐름입니다. 회사의 펀더멘탈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것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사의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무엇을 팔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지, 고객이 기업인지 아니면 소비자인지, 회사 영업이 국내와 해외 중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모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사가 사업을 잘 할지, 회사의 돈이 계속 밀려들지입니다. 과거 지표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화려한 과거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회사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훤히 깨뚫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그 회사는 좋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수익구조가 머릿속에 깔끔하게, 깨끗하게, 심플하게, 쉽게 그려져야 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많이 공부해야 이해가 가능하다면 좋은 사업 모델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강남의 아파트를 사야 하는 이유 투자할 때는 인수하고 싶은 만큼 탐이 나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인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회사의 주식은 갖고 있어봐야 마음만 불편할 뿐입니다. 내가 그 정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회사는 주식을 매수해봐야 오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을 사서 좀 오르면 팔아치우는 식의 매매를 하면 주식 수급과 당장의 인기,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보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상 좋아 보이는 것, 퍼가 낮은 것, 그리고 TV경제방송이나 온라인 전문가들이 투자지표만 보고 예측한 것을 추종해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경영자 지분율이 높고 현재 부자 회사이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만한 회사 중 실제로 인수하고 싶은 곳에 투자하면 주식으로 크게 손실을 보거나 마음고생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고파는 매매 개념으로 주식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로 인해 성장할 산업을 찾은 다음 또 그 안에서 통째로 인수할 회사를 찾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투자를 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심리적 안정과 월등한 수익률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상 실적이 쉽게 그려지는 회사가 좋은 회사 저는 알 수 없는 다음 실적을 마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제가 투자하려 하는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투자하는 것이 증권사 자료를 보며 추정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스토리가 나오는 회사 스토리대로 매출 증가 요인이 쉽게 눈에 띄는 회사는 실제로 실적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 성과도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평소 주변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이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스토리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나 확인하기 어려운 회사라면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회사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모르거나 어려운 회사는 그냥 스킵하세요. 부자가 될 회사에 투자하라 많은 수업료와 시행착오를 겪은 뒤 제가 세운 투자 종목 선정 기준은 심플하고 직관적입니다. 미래에 부자가 될 회사에 투자한다. 간단하고 쉽지만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지금까지 제 재산을 늘려준 종목들은 저 명제에 부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될 회사를 찾는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듯 부자가 될 기업인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1. 성장할 산업에 속하는가 2. 경영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인가 3. 꾸준한 현금 창출이 가능한 사업 모델인가 그 중에서도 핵심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건설, 은행, 인터넷, 조선, 화장품, 반도체, 산업 등에서 대호황이란 표현을 썼을 정도로 큰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산업에 속한 회사 중에서 부자 회사가 많이 나왔고 결국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인 회사가 대거 등장했지요. 그 다음으로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의 생각과 살아온 인생을 보고 지분율도 살핍니다. 여기다가 회사가 꾸준히 영업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지 사업 모델을 점검해 봅니다. 한마디로 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잘 벌 것인지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될 회사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존재하는 수많은 투자 방법의 목표도 실은 향후 부자가 될 회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주가가 아닌 시가총액을 보라.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살피는 것이지요. 이때 활용하는 것이 해당 회사의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관심이 가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해당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으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 현금 흐름 대비 몇 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인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300억 원이라고 해봅시다. 이 회사를 지금 바로 2천억 원에 인수할 경우 회사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7년 정도면 투자원금 2천억 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300억 원인 내 돈으로 남죠. 이때 투자금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싸게 사는 셈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그 기간이 짧아지려면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대단히 좋거나 시가총액이 아주 싸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한 금액을 빠른 시일 안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죠. 저는 가능한 한 5년 내외를 선호하며 10년이 넘어가면 거의 투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답은 없으며 5년이란 숫자도 어디까지나 제 기준일 뿐 답은 아닙니다. 제 기준 역시 회사 상태나 업황 등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약간의 시세 변동폭에 따라 주식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해당 회사를 인수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훗날 인수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해당 회사 주식을 사야 합니다. 직장이 내게는 가치 투자를 권한다. 어제보다 5% 혹은 10% 올랐다고 머뭇거리면 안됩니다. 어제보다 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중요한 질문은 다음 3가지입니다. 1.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가 2. 그 산업 안에서 해당 회사가 수혜를 보는가 3. 시가총액상 현재 가격에 이 회사를 인수해도 좋겠는가 이 3가지 질문을 해본 뒤 인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현재 가격에서 사서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시가총액을 보면서 제3자에게 지금보다 더 비싸게 팔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서거나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생각이 들 때 팝니다. 꼭지 그러니까 가장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아예 생각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 핵심만 딱딱딱 읽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구입하거나 아니면 서점에 가서 읽거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 나는 이렇게 투자해서 100억 원을 벌었다라는 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 미래성장산업을 찾고 그 다음에 관련주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수할 기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최적의 인수가 정하기 그리고 5단계 여유롭게 기다리기까지 실제 성장산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한 산업에서 어떻게 기업을 고르는지 우리나라 기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읽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도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또 길어졌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